CU 신상 베이크하우스 405 명장 바질 토마토 피자빵 가져왔어. 베이크하우스 405 명장 시리즈 신제품이야. 330칼로리 가격 3,400원. 대한민국 제과 명장 10호 송영광 명장님과 기획한 빵이야. 포장을 열면 바질 토마토 향 나는 큰 빵 하나 들어있어. 치즈와 마요네즈 소스가 올라가 있는 빵 표면. 이거 맛있게 먹으려고 180도에 3분 F급 해왔어. 결대로 스르륵 갈라지는 가벼운 빵 질감이야. 빵 결이 살아있어. 호호 바질 페스토 양과 마리네이드 토마토 양이 일품이야. 내용물 양이 조금 아쉬운가 했는데. 가벼운 빵 결감에 묵직한 내용물 맛이 진해서 적절하고 겉표면에 붙은 오도독 씹히는 치즈도 일품이야. 이거 막 고급스러워 추천해 궁금하면 CU 가서 먹어봐.